자 6번은 지금 보니까 초이스가 상당히 좀 길죠 이렇게 좀 초이스가 긴 경우에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어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다 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Why haven't you come to choir practice this month? 또 이번 달에 합창단 연습 왜 알아? I've been to pre-occupied blank 자 일단 pre-occupied 이 뜻 알고 계시면 좀 나을려나? 무슨 뜻이에요? 거기서 열중한 이런 뜻이에요 혹은 어떤 일에 몰두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초이스를 보시고서 이게 내용이 뭔지를 말 그대로 이제 상상해서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나 너무 열중 있었어 lately with plan my wedding with plan my wedding lately lately with planning wedding with wedding planning lately 아 그 이번에 요즘에 결혼 어떤 거? wedding plan 결혼 계획하는 거에 너무 몰두 있어서 합창단 연습 못 갔어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의미 파악을 하셔야지 어선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독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지금 문법상학구만 문법이라 해서 무조건 그 문법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독해가 가능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의미 파악이 돼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열중한 얘는 비옥큐파이드 위드라는 그러한 수거예요 이 자체가 비옥큐파이드 위드 어디 어디에 열중한 그런데 이 옥큐파이드 위드라는 이놈은 전치사 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 그 위드 라는 거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온 패턴을 보니 b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보니까 with plan my wedding lately with wedding planning lately 뭐예요? b 랑 d 자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나요? 못 꾸미죠?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wedding planning lately 최근에 나 결혼 계획 너무 몰드 있어갖고 choir 참석 못 했어 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습 문제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 초이스들이 그냥 순서를 이렇게 뒤죽박죽 했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은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b 그 a b c 정답이 안 되는 것들은 정답 안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이걸 그 스크램브라인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챙기시면 돼요 6번 되셨죠? 오케이 ㅇ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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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간